악플이 달려야 돼요, 원래. X가 와서 댓글까지 달아주니까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저희 셋 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춘들,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청춘들한테 꿀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이 댓글로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오 진짜? 네, 잘 들어야 돼요. 악플이 달려야 돼요, 원래. 처음 생각부터 내 영상에 악플이 좀 달려야 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야 선플이 달려. 선플이 달리면 그 악플러랑 좀 다툼이 일어나. 그럼 이 선플러는 내 팬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날 좋아해. 난 영상만 올려놨을 뿐인데. 그러면서 구독자가 되는 거고 이 구독자는 되게 돈독한 사이가 돼요, 저랑. 저는 6주 밖에 안 됐는데 저도 벌써 생겼어요. 악플이 좀 달려였던 영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악플을 무수하고 이거 지울까? 아니면 댓글 창을 없앨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인 미디어와는 소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댓글 창은 있대. 댓글 창도 관리를 해주고. 구독 취소하고 갖게라는 그 악플러도 잘하고 있나? 그 뭔가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거. 범행왕장에 또 오는 것처럼 악플 달고 또 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악플을 달았던 친구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이 처음에만 악플 달고 그 악플에 제가 댓글을 되게 잘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반성하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아 진짜? 제가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도 반성하기. 이런 친구도 많아요. 근데 여기도 봐봐 그냥 악플만 달고 내가 읽고 넘어갔어. 나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악플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넓은 그릇으로 댓글 다시 써주고 또 거기에 또 선풀이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채널이 돈독해지는 게 아닌가 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숫자 말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악플도 여기 비슷한 생각인데 뭐 아무래도 저는 뭐 구독자 수나 이런 층이 좀 적어서 뭐 뭐야 영상이 널리 퍼지기도 좀 힘든데 근데 이제 와서 댓글까지 달아주니까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상처는 좀 받지만 그냥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일대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쌓이더라고요. 악플이 쌓이고 근데 또 선풀이 또 같이 쌓이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또 육보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까? 일단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냐, 부업이냐, 취미냐, 아니면 나의 일기장이냐 전문, 전문. 그러다 보니까 생계겠죠. 생계. 그럼 일단 전반적인 육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상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는 어떤 될까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영상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운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때요? 해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컨셉이나 영상 같은 걸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괜히 뭐 남들이 이런 걸 한다고 뭐 자기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걸 오래 하면은 수입이 나지 않을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중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아 네 맞아요. 백화점에 구제옷 들어가면 안 팔리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고집해 버리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죠. 그렇죠.